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으악! 호... 호캉! 여긴 어쩐 일이야? 호캉! 왜 날 공격하는 거지? 그분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지 그분이라고? 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?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곳이 길이 되는 분 너 같은 원숭이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분이다! 호캉, 우린 같은 편 아니었어? 같은 편? 무섭군 난 너 따위의 편이 아니야! 오직 그분만을 따를 뿐! 흥 fall 예나 지금이나 넌 내 밖을 또 따라올 수 없다! 주먹군! 희어캣 기억해라 손오구 자연의 힘을 취하려 하지 말고 친구의 마음을 살피는 것과 같이 읽어라! 가스러운 원숭이!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주마! 한글자막 by 한효주